한국국토정보공사 아이디시 센터 여긴 내가 아는 동네인데 얘 근데 여기는 뭐 하는 데니? 중요한 데이터를 지켜요 데이터? 무슨 데이터? 우리나라 데이터요 해외로 보내는 게 아니고? 네! 중요한 건 여기 다 있구나 네, 다 여기 있어요 안전하게 엄마, 그럼 은행 데이터도 여기에 보관하니? 그럼요 그래, 내 데이터는 내 나라에 둬야지 클라우드 원더풀이다, 원더풀 디지코, 케이티, 든든하다 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특히 유럽 등 각국이 머지않아 내연기관차를 퇴출시키거나 생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전기차, 수소차 등 시장에서의 미래차 도입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 전환기에 전북은 세만금을 기반으로 미래 자동차 글로벌 전진 기지가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미래 자동차 산업이 전북의 주력 산업으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과제 살펴봅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 전북대학교 기계설계공학부 이덕진 교수, 주식회사 이시스 김용범 대표이사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에 동참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발빠르게 법을 만들어서 내연기관 차량 퇴출에 앞장서고 있고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서둘러 금지하는 모양새죠 자동차 주요 생산국인 중국마저도 2035년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원장님, 이러한 미래의 자동차 산업이 무엇이고 그 핵심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연자동차 말씀하셨는데 1880년대 후반에 자동차가 처음 나온 이래 지금까지 내연기관 자동차가 140년 동안 모든 인간들이 인간이 활용을 해왔던 문명의 2기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4차 산업혁명 중립과 관련된 친환경 전기 수소차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조류에 따라서 특징적으로 업계나 또는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특징을 좀 말씀드린다면 흔히 저희들이 케이스, CASE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는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차량 간의 연결 또는 차량에서 직장 또는 가정과 연결되는 커넥티비티가 대세를 이룰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A는 오토너머스, 자율주행입니다 그리고 S는 Share and Service로 해서 공유 그리고 서비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는 일렉티비피케이션, 전동화입니다 차량을 전동화시킨다는 얘기인데 이 전동화는 기본적으로 전동화가 되어야만이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M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동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다섯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지난 2009년도에 스마트폰이 인류에 처음 나온 이후로 10년 동안 스마트 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혁명이 아마 우리를 압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모든 분들이 예측하는데 미래 자동차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달리는 스마트폰 또는 밖이 달린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30년 가면 1년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대수가 약 9천만 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통 지난해 말 전기 자동차가 약 300만 대가 생산이 되는데 2030년대 가면 매년 전기 자동차가 3천만 대 이상 생산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 자동차는 지금부터 10년 동안에 약 10배 이상을 마지막에 생산 가속도가 붙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유망한 미래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세 분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먼저 김용범 회장님은 전장 부품 전문 기업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 최전선에서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 회사는 전장 부품 기업으로서 차량용 무송통신 솔루션을 개발해서 현대 기아 자동차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차 시대에 맞춰서 친환경 전기차, 커넥티드카, 에이다스 솔루션, V2X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천 송도에 본사를 두고 있고 약 한 380여 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세만금 공장에는 지금 120여 명이 현재 종사를 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 이성수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안정을 화해서 지금 시업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인력 수급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전북대나 군산대 또 우리 이성수 원장님 기타 세만금 지역의 방송국들에 대한 많은 협조를 받아서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작년에 120명 가량의 지역인재를 채용해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많이 줬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려운 시기일 텐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잘 아시다시피 미래차는 오래전부터 친환경차에서부터 자율차 이런 것들이 예견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8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했는데 친환경차 중에서 자동차에는 약 한 200여 개의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여러 가지 구동을 하는 움직이는데 그것이 이제 현재 과거에는 그런 모터를 제어하는 것이 브러쉬로 제어했습니다만 현재는 전자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브러쉬 리스 DC컨버터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보시만이 올리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OEM 자동차들에서 을이 갑질 행위를 하는 그런 서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년 전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 4년에 걸쳐서 개발을 완료했고 또 한 4년 동안은 테스트 시험을 하고 물론 고객이 니즈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응해줘서 그런 스케일업 해가지고 지금 전 차종에 확대 적용을 해서 약 한 700만 개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 갈 거냐 베트남에 갈 거냐 인도를 갈 거냐 그러던 차에 우리 이성수 원장님께서 만나가지고 생활공장에 추천을 하셔서 그래서 결정을 하고 1년 만에 35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또 마침 또 지역에서 여러 학교나 통해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가동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고 계신 분이 바로 교수님이신데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에 두고 계신지 또 학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대학의 역할이 또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지역에 우리 이시스에서 말씀하신 어떤 새로운 전장 관련된 기업 또는 미래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관련해서도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모빌리티와 미래차에 관련된 다양한 어떻게 보면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전제 수립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최근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 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북대에서도 관련돼서 준비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고급 인력 측면에서도 아마 제공이 필요할 걸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어서 산업부에서 함께 동시에 미래형 자동차 전문 R인 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도 역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화에 맞는 4차 산업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동시에 저희가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니즈,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역시 학교에서 부응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걸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 쪽이나 빅데이터를 결합한 미래형 자동차 관련되어서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서 미래형 모빌리티 센터를 설립을 해서 여기에 이시스 또 자율주행 관련된 스프링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셔틀과 관련된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하는 노력을 시행하고 있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는 지금 많은 세만금 지역의 둥지를 틀고 있는 기업들과 공동기술 개발과 협력을 시행하기 필요하기 때문에 상용차 자율주행 미니 클러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클러스터를 형성을 해서 공동으로 기업과 대학과 기관이 참여해서 유관된 기술,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라고 하는 그런 노력 등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업과 학교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면 자동차 융합기술원은 아마도 이들의 버팀목 역할을 단단히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관인가요? 원장님 저희 자동차 융합기술원은 2003년도에 전라북도가 출연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의 자동차 기업들의 연구 개발 그리고 기업 지원 그리고 엔지니어 서비스들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현재 110명의 연구 인력과 함께 본원은 군산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해 있고 김제, 완주 쪽에 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년 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540억 원을 투자해서 자동차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꿈의 구장이라고 일컫는 새만금 주행시험장을 준공을 해서 그곳에서 부품과 완성차들의 시험평가 성능 테스트를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종합시험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년 6개월 전에 19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군산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 그리고 새만금 주행시험장이 한국의 전기차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중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바 있었고 저희들은 그걸 저희들 격려보다는 저희들한테 소명의식을 심어주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2025년까지 자동차 융합기술원의 비전을 미래차 생태계 조성으로 친환경 스마트 모빌트 산업을 진흥하자라는 비전을 확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 분을 한자리에 모셨는데요 사실 저를 비롯한 시청자분들은 아직은 미래 자동차로의 전환과 보급이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도로에 다니는 전기차나 수소버스 혹은 유망한 자동차 부품 산업 정도가 그나마 익숙한데 정부 차원에서는 바로 내년이죠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 또 2025년에는 미래차가 중심이 되는 사회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기업이나 소비자가 이런 변화를 이끌어나가고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계획은 2022년까지 자율주행 레벨 3, 3단계 그리고 2025년까지 레벨 4단계에 관련된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친환경차 관련해서는 전기차는 2025년까지 약 113만 대 그리고 수소차는 20만 대의 생산을 담당해서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제시, 목표 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를 잠시 살펴보면 작년 데이터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 조사를 해보니 작년 2020년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차 다 포함해서요 친환경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판매량을 보니까 국내에서 대략 한 16만 5천 대가 지금 판매가 되었고 순수 전기차로만 했을 때는 3만 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제시된 목표 대비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다고 판단이 되긴 하지만 다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대수로 얘기했을 때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지금 퍼센테이지로 확인을 했을 때 약 49.8%가 증가를 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수급 현황으로 봤을 때도 전체적인 우상향으로 해서 친환경과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보면 우리 젊은 층 사이에서 우리 아이폰이 어떻게 보면 젊은 층 사이에 어떻게 매니아 그룹을 형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 관련해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고 많은 테슬라 자동차를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수치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이오닉 전기차 순수 전기차 플랫폼을 내놓았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아이디파이브와 이런 새로운 전기차 시장을 통해서 시장을 개척하고 젊은 층에 호소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행히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현대차가 현재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앱티브라고 하는 자율주행 미국 회사와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자율주행 레벨 4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시현하고 관련된 기술을 2021년에 보여주고 있다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리긴 하지만 국내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과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쪽의 모빌리티 쪽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가속화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첫째는 친환경 전기차 주소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인프라 확충이 진행되고 있고 또 국가보조지원금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보급이 확대될 것이다 또 대세가 금류를 타고 있으니까 잘 순항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전기차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펌웨어 오버 더 에어라고 하는 실시간으로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기능들을 지금 테슬라는 세일즈 포인트로 갖고 있는데 현대차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현재 부족해서 이 소비자들은 그러한 것들에 굉장히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같은 전기차를 할지라도 스마트 전기차를 사실은 원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앱티브라고 하는 회사하고 현대기아차가 합작을 해서 모셔널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곧바로 이제 넥스트 제네레이션은 그러한 포타의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가 나올 걸로 보고 무난하게 잘 순항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합니다 본래 전라북도와 자동차 산업하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과 같은 자동차 산업의 빠른 변화가 지역으로서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희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세 분이 느끼기에는 이런 변화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선제적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원장님 아시는 대로 전라북도가 자동차 산업을 시작한 게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이 되어 가는데 그게 특징이라고 보면 전국에서 생산되는 중대형 상용차의 95%를 전라북도에서 생산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중대형 상용차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 문제 그리고 넷제로와 관련된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인데 저희들은 친환경 미래 자동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추진해 왔습니다 그걸 좀 시간계상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린다면 첫 번째 3년 전부터 전라북도 독자적으로 지역 기업들에게 친환경 전기 전장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대형 프로젝트라고 정부 사업으로 5년 동안 1630억 원을 투자하는 대형 사업을 확정해서 기술 개발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는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생산 프로젝트가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만금 지역에 상용차 자율 군집 주행을 위한 국가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지역과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를 몇 년 전부터 수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로 소개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라북도의 어떻게 보면 주력 대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농기계를 포함한 특장차, 상용차 어떻게 보면 주력에 관련되어 있는 생태계가 나름대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생태계에서 한 단계 점프업을 하기 위한 즉 새로운 미래차 형태로 가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기반 하에 최근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4차 산업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다른 쪽과 경쟁적인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 아마 차기 저희 전라북도 쪽에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중요한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영업기술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지원과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서 생태계에 조성하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전장 관련된 기업들이 새만금 지역에 많이 지금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우리 이시스가 되겠고 또 자율주행할 수 있는 기업 스프링클라우드를 포함해서 또 다른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새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환경 내에서 전라북도 측면, 즉 도 측면에서 발뜰 때는 그러면 거기에 대학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을 공급을 하고 어떻게 지금 전체적인 이러한 삼박자의 구도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내에서 미래차, 상용차, 주력산업 관련되어 있는 차세대 자동차 관련 쪽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건가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전라북도의 현 주소는 자동차 융합기술원의 성과나 또 앞으로의 계획 등을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어떤 전문기업 유치에 무엇보다 힘을 쏟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가 왜 가장 중요하고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산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돼서는 기업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모든 큰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미래 산업과 관련된 전기 전장 분야라든가 자율주의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더 보완해야 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의지에 있는 기업들하고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봐서 저는 대표적으로 상용차 산업 예탄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이지스라든가 또는 카네비콘 같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하고 협업을 통해서 R&D를 하고 그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둥귀를 트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지스 김용보 회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 특구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D그룹이 조만간에 우리 새만금의 둥귀를 트는 그런 MOU도 체계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의지 있는 기업도 유치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지난 3월에 확정된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을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중심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업을 유치하는 탄력을 받았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듯이 김용범 대표님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북과 인연을 맺게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지원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는지요 너무 원장님도 계신데 대놓고 여쭤보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한 부분이 있지만 글쎄 참 이거 조금 좀 민망스러운데 그게 또 시사 프로그램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지금 상용차 기반의 미래차를 위한 시험 환경에 대한 인프라가 이게 굉장히 발빠르게 또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구축했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새만금을 중심으로 미래 도시에 대한 스마트 환경에 대한 구상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고 따라서 이제 각종 자동차 부품들의 클러스터가 잘 조성돼 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부품들에 대한 연구 개발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실험 또는 테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여건을 입지 여건을 보고 생산기지를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또 저희 회사에 대한 전라북도와 또 새만금에서 기대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인재 채용풀을 넓히면 이게 바로 발전의 원동력이자 또 선순환 구조로 가는 길일 텐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업이 지역에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대학에서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고 또 관련 분야 연구나 지원에도 관심을 갖고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현 상황 지금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의 기업들이 지금 둥제를 틀고 있고 관련된 기업을 관과 학 여러 협력을 통해서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수도권과 비교해서 현재 지금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수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뭔가를 시행한다는 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민관 그다음에 대학 같이 협력을 통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 또 역시 필요한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맞춤형 기술을 즉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체계적인 R&D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교육적인 인력 양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대학교와 또 군산대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학부의 인력 양성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고 대학원 전문 인력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형태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인력 측면에서는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R&D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이제 자동차 융합기술원 쪽에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해서 현재 이제 이치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행시험장 기업들이 와서 개발한 그 제품을 테스트하고 관련된 시스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측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미래차 쪽의 핵심은 하드웨어 쪽의 전장 부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뒷받침이 되느냐가 또 핵심이 됩니다 즉 미래차, 전기차로 갈수록 내부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OS를 포함해서 폼웨어, 이러한 제어 소프트웨어 이런 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를 잠깐 예를 들면 OTA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접속이 되고 무선으로 접속되는 공간 내만 되면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 업데이트 하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업데이트하는 형태의 OTA 기술을 최초로 테슬라가 구현을 했고 그 기술 경쟁력 덕분으로 해서 전기차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는 그러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 기업이 요구로 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어떻게 제공할 거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과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제때 공급을 해야만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인력이 기업에 들어가서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기초가 잘 다져졌다고 보는데 그럼 이러한 소프트웨어정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를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관련되어서 전북대나 군산대 내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이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센터를 만들어서 기업과 지금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혼자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닌 것 같고 기관과 우리 자동차 영업 기술과 함께 협력을 해서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인 지원을 제도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한 번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껏 쭉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 미래 자동차 산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 안에도 친환경 미래차, 상용차 자율주행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배터리,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등등 종류가 참 많잖아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도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북이 그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또 우리가 이걸 실질적으로 체감하려면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궁금할 수 있거든요 말씀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해주신다면요 많은 분들이 아마 미래 자동차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미래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무슨 자동차를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있는 완성차 업체에서 지금 수소트럭, 수소버스, 전기버스 이런 것까지는 현재 나와서 해외 수출까지 되고 있고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군사정행 일자리 기업에서 소형펜, 그리고 전기버스, 전기트럭, 골프카트, 스쿠터가 아마 올 하반기에는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차를 아마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연구진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형 전기택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우리 택시도 전라북도에서 개발한 전기택시가 아마 국민들이 타게 되실 거고 또 한 가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가변형 전기 플랫폼이라고 해서 중소형 버스 트럭을 현재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만 볼 수 있을 것이고 친환경 규제자의 특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LNG 트럭인데 청소차, 믹스 트럭, 소방차 이것도 아마 현재 개발은 됐고 현재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시판도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 있는 특장 기업에서 개발한 전기국사기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인데 수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실질적으로 지역 우리 시판도 되고 국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에서 생산되고 전라북도에서 개발했던 차들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마 체감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미래차 산업이라고 한다면 배터리 생산을 비롯해서 전기차든 수소차든 충전할 수 있는 곳도 충분해야 될 거고 또 서비스 센터 같은 역할을 할 곳도 마련이 돼야 할 텐데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래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상용화를 앞당기고 또 전북이 선도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과제나 어떤 한계는 어떤 것들 있을지 대표님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인프라는 지금 현재 자율차의 레벨 4까지 지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자율주행 테스트 배드를 지금 지하투에서 구축을 했고요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많은 변화되는 부품들을 개발을 했을 때 충분한 테스트를 하고 또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은 구축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지금 많이 요구가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소 기술들은 거의 다 국내에서 개발이 다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앞으로 좀 더 고도화하고 완성도를 높이고 또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경쟁력 상품으로서의 가격 경쟁력을 또 확보하고 또 신뢰성 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남은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인프라 그 다음에 전장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잘 만들어서 지금 군산세만금 지역에 둥지를 틀어서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고 수출까지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기회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둥지를 튼 기업들이 제품의 경쟁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핵심이 관건이 될 텐데 아까 이제 고도화를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협력과 네트워크에 관련된 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모빌리티 쪽에 제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안정성 쪽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차별화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과 관련되어 있는 차기적인 어떤 향후 계획이 함께 동반이 되어서 저희와 함께 이제 다양한 산하기환이 협력을 한다고 하면 좋은 긍정적인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기술 경쟁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북하면 또 자율주행 상용차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부분들 많을 텐데요 세 분도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현재 어떤 기반이 갖춰져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신다면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가 상용차의 95%를 생산하는 거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상용차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또는 군집주행이 시급한 것은 환경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가 과제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새만금 방조제 하부 도로에 테스트베드를 지난해부터 구축을 해서 금년 말이면 완성이 됩니다 총 왕복해서 21.5km 그리고 곡선주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상용차 및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주행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을 해서 안정성과 관련된 신뢰를 확보하고 또 이번에 과학위 정통부에서 우리나라 1호에 자율주행 보안 리빙랩이 저희 기술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자율주행은 해킹에 가장 취약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치 잘못하면 운전자가 제어를 하지 않는 차이다 보니까 해킹이 되다 보면 모든 차들이 고속도로의 주차장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취약점들이 있어요 이걸 해킹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안 취약점과 관련된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 주의 기술원에 설치했는데 과학위 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3자가 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 그리고 보암성 문제를 다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이곳을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근차근하게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그런 요령입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스스로 주행 환경을 인지하고 또 판단하고 제어까지 한다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 그리고 안전성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에도 단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또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이동 중에 온전히 휴식을 하거나 혹은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올 수 있을까 이런 게 사실 시청자, 저를 비롯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렇게 상용차 자율주행 관련해서 대표님 생각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테슬라에서 또 산전사고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그러나 기업 입장으로서는 그것은 반드시 극복해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각계의 어떤 그런 법규라든가 표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보험 문제라든가 윤리적인 문제 또 보완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지금 검토가 돼서 상당히 진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 한 2030년 정도 되면 자율차 시대가 돌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 시대가 돌아야 되기 전에 보면 우마차가 같이 혼재해서 이런 상황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동차만이 온리 전환된 게 얼마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자율차 시대도 마찬가지로 일반차와 자율차가 혼재돼서 운행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진행이 지금은 이제 시작이 시작인데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범 단계고 실험 단계고 그게 이제 상용화 단계로 진입을 해서 점진적으로 시장이 확대되려고 하면 한 2030년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이제 기업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도화시키고 안정화시키고 경쟁력 확보하고 그래서 아마 한 5년 내로는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도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분 말씀대로 이런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관련 일자리가 얼마나 전북에 생기게 되는지 또 그렇게 되면 기존의 지역에 있던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들의 이게 위기인지 혹은 호재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대표님께 다시 가장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기업은 상생도 중요하지만 제1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이윤 추구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이 전북 지역의 자동차 관련 시장이 기존 관련 업체들이 위기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되어 오는 과정들을 보면 기술을 개발하는 그룹하고 또 돈을 버는 그룹하고 망하는 그룹이 항상 혼재되어 왔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그 대세의 패러다임에 우리가 빨리 발을 얹어서 거기서 어떤 생존에 관한 문제를 논의해야지 그거를 그 패러다임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그거를 고사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발빠르게 각 분야에서 그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의 위기지만 이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사실 취업난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학교에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이렇게 전북이 미래차 산업에 좀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뉴스나 정보들을 접하고 학생들 반응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조금 그래도 고무적인 분위기인가요? 네, 현실적인 얘기가 좀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미래차, 자율차 이런 얘기 전기차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체감 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기대치에 도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거는 취업과 연계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취업도 단순 취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기대하는 거는 양질의 취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양질의 취업 시장이 형성되어야만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도 존재하고 중기형 기업이라든지 큰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는 게 현재 상황인데 전라북도 내로 이제 그거를 좀 시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전환을 해보면 지금 이제 다행히도 새만금 쪽에 전기차, 자율차, 미래차, 친환경차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둥지를 틀어서 저희들의 관심을 많이 유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말 맞추어서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은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더 많은 홍보도 해야 되겠고 전국도 내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친환경차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많은 담론이 이런 기회장이 펼쳐지는 것도 우리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귀를 열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원장님 이 출연기관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과연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또 살아남을 수 있을지 당연히 희망을 더 크게 갖고 계실 거고 잘 되기만을 바라지만 분명 그에 따른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새로운 산업 그리고 미래차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들을 이렇게 여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자리를 늘려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취업도 하고 결국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일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새로운 산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이렇게 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이거든요 새로운 길을 구축해야 된다면 인력 문제, 연구 개발 문제, 기업의 풍토 문제 그걸 또 기업의 궁극적으로 이윤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적정하게 팔려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아무 때라도 충전해가지고 쓰는데 전기차, 수소차 같은 경우는 그런 인프라가 과연 깔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한두 가지 과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차근차근하게 매뉴얼시키고 이걸 잘 도출해서 차근차근하게 산학 연관이 협업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저희 기술원에서 전문가들이 있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튜닝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고 계신다고요 미래 자동차와 튜닝 사업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사실 딱 감이 오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 전북에서 그러면 왜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여쭙겠습니다 튜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요즘 젊은 세대들은 기존에 정형화된 자동차에 좀 식상해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죠 이걸 좀 성능을 좀 높여보거나 또는 외관을 좀 달리 해보거나 다른 사람과 다른 가지고 있는 차와 다른 것들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DIY 그러니까 그런 호기심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과 다르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튜닝은 크게 빌드업 빌드업이라고 하면 특장차처럼 외관을 바꾸는 문제 튜닝업은 성능을 높이는 문제 그리고 드레스업은 취향에 따라 외형을 또 이쁘게 꾸미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는 특장차 산업이 활성화되는 이른바 빌드업 튜닝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튜닝을 문화로 한번 키워보자 라는 그런 것을 작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튜닝과 관련된 산업을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런 매니아층을 제도권으로 흡수를 하고 일반인들도 튜닝 시장으로 끌어들여보자라고 해서 자동차 산업을 또 다른 활성화시키는 또 다른 축을 만들자고 해서 저희들이 그게 정부하고 상의해서 저희 새만금 주행시험장에 드래그레이션하고 과속으로 달리는 것 그리고 오프로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악조건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 그런 시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튜닝 페스티벌을 하면 거기에 캠핑 대회까지 같이 하겠다고 해서 새만금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적지라고 봐서 저희들이 그걸 정부하고 상의해서 그런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이 부분이 캐치를 어떻게 해야 할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제인 것 같고 또 지역의 수용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정부의 동향들을 파감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그런 요량입니다 네,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노력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북이 또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요 전략들 어떤 것들 있을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교수님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세계 시장으로 문호를 한 단계 더 넓히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쪽 분야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신산업이다 보니 아직은 예전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대두가 되었을 때처럼 어떻게 보면 퍼스트 무버로 이동할 거냐 아니면 패스트 팔로우 역할을 할 거냐 이런 중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미래차 쪽 관련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아직은 이제 미국의 테슬라와 폭스부겐이라고 하는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패스트 팔로우의 역할을 현재는 현대자동차가 충실히 잘 수행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제 ID5라든지 기아차와 현대자동차가 협력을 해서 전용 플랫폼도 이렇게 개발하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가 이제 앱티브랑 같이 협력을 통해서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고 자율주행도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역할들이 잘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족하지만 잘 준비가 되고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것들이 실제 제품과 연계가 되어서 시장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한 단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자동차 영업기술원이라든지 필요한 핵심 기술을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핵심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기업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부여해주는 이런 역할들도 필요하고요. 결국은 기업, 아까 말씀드린 연구소,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정책을 이완하는 관, 이런 역할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어떻게 보면 차별화할 수 있고 나름대로 우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자기 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겠죠. 정부나 행정적 차원에서 어떤 지원들을 좀 더 강화해야 할지를 비롯해서 앞으로 세 분 역할에 대한 다짐 말씀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해부터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전국 주요 도로에 CITS 인프라를 2025년까지 준비를 완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 인프라와 함께 결국은 그 통신 인프라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차량을 단말기를 정부가 보급을 해서 그런 저변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비로소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책에 저희가 특히 친환경 자율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기업도 지속적으로 투자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넥티드 분야, 그다음에 BLDC, V2X, ADAS, 스마트 안데나, 그다음에 HMU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사회적 기업으로 저희가 발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도 마무리 발언 짧게 해 주시죠. 네, 친환경 자동차의 확대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보다 생산량을 확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겠죠. 그래야 그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1호차는 단지 우리 지역에서 전북 지역에서 소화를 하자. 그리고 이런 앞으로 미래차와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과제가 많기 때문에 도, 시, 군, 그리고 정치권과 연대해서 수소차, 모빌리티 분야, 특장차, 대체 부품 이런 분야에 대한 국가 과제를 반영하는 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만만치 않은 데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자율주행차, 어떻게 보면 아직은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산업이 자율주행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혁신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아웃풋을 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단계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1단계에서 5단계를 가는 게 아니고 3단계에서 필요한 사업과 서비스를 발굴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기업이 그 서비스에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관과 대학이라든지 같이 협력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좀 더 해서 점진적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자율차라든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변화의 시작은 늘 두렵지만 세상의 수많은 발전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존재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